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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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내립니다. 비가 내리면 항상 생각나는 음식. 라면. 라면 좋아하세요? 감자라면 진짜 최고예요. 저는 물과 스프를 먼저 넣고 바글바글 끓입니다. 그 후에 면을 투하.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고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그냥 아무렇게나 썰어넣습니다. 건강도 생각해서 만들고 맛도 있고 자, 이제 그럼 물 올리러 가셔야죠. 저는 이제 라면 먹으러 갈게요. 라면 먹으러 갈게요. 다 먹었어요. 라면 먹으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